아이 candlestops 또 안아 JAIST 원님이 올려봐던 안녕하세요 저 노래 너무 춥boat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니야 오랜만이에요 할까요? 어디 가? 촬영하네요?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어디 가요 우리? 진짜 이렇게 안 보셨죠? 아 맞지! 가자 가자 여기 가는 거잖아요 저기 어디요? 여기 온 거였잖아요 그쵸? 네 여기예요! 끄란! 어디 갔어? 야 어디 갔어? 저기요 왜요? 여기요! 어디요? 봐봐 내가 맨날 봤던데 끄란! 우와! 네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찐들어 웃음이 되게 많네 그쵸? 잘 웃는 사람 진짜 좋아해요 난 현준 씨! 어우 우리 잘 맞을 것 같아 그쵸? 맞아요 처음 만들 때부터 되게 좋았잖아 단체의 스타일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너무 많죠! 매일만 챙겨봐요 매주 언제 올라오는 거 아시나요? 순요일 내부 모멸이잖아 대박 아이고 있지 좋아 보면서 조태원 언니가 저희들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우와!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웃어 웃었다 인형이 때려 이거 진짜 좋아요 띠이? 이게 우리가 참 좋아요 웃어 웃었다 인형이 때려 와 너무 귀여워 자 잠시만요 저희들 시간을 좀 주세요 근데 이걸 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묶음이 아이돌이었으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봤어요 네 저는 마지막까지 내나 송을 잊으세요 아니 오우! 이러세요! 언니들! 방식 기.. 가자 아 고! 고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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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